음... 그러게요 심픔도 다른걸로 바꿔야되나? 흠... 감정중에 뭐... 들어갈 만할까요? 철룡이요? 철룡소록 나보지 않죠 강탈당해도 안되고 그나마 이건가? 철룡소록 네크로벨리 네크로벨리 야... 네크로벨리를 까라 그럼 나도 방법이... 와... 드로이메어 피닉스 효과 버려 죽여 철룡소록 감사합니다 라비린스 드래그 마퍼니시먼트 드래그 마퍼니시먼트 백은성의 라비린스 상대꼬! 제외하시겠습니까? 예 와 그와중에 저거 죽일게 없어? 유니폼 버려 야 저거 쑤셔노 그리고 엔드해 펑 퍼니시먼트야 불을 뿜어라 아아아아악 울런하기 전에 이것도 같이 하하 아 그래 욕졸이 있을까? 아 욕졸 근데 해도 상관없구나 함정 손으로 올라가고 함정 에 니비루 아리안나 비겔 비겔 니비루 니비루 일단 딴건 모르겠고 일단은 레버린스 체인 올리고 스토피도 죽입시다 그 다음에 촐룡소록 감사합니다 촐룡소록이 라비우 미루에서는 확실하네요 스토피 예 죽어라 레디 오브 더 라비린스 웰라비우 다시 세트 손패 니비루랑 저건데 확률 반반인데 오바 아니야 반반? 난 반반에 meiner 나는 반반에 모든 걸 걸겠어 비겔 커으로 라비린스 올리고 난 반반에 모든 걸 걸겠어 순 tara 라비우 하하 네 미루가 터지는 배반에 실패했어 할부 Entscheidung 헐 반반에 실패했어 웰컴으로 라비린스 올리고 난 반반에 모든 걸 걸겠어 예 쌍 아아 니 비루가 터지다니 반반에 실패했어 반반에 실패했어 쿠클라 가져왔습니다 웰컴 라비린스 바로 사용합니다 레오라가 하나 더 나오고요 예 생각해보면 그럴 수 있어 내가 이상한거지 정상적이면 이게 한자인게 맞아 엔드페이지 트랩트릭 야 드래그만 포니시먼트 와봐 죽어라 발사 오 나감 뭐 됐고 메뉴 그 worry 행복 그렇게